이번에 소개할 전목은 현대모백스입니다. 현대모백스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모백스는 볼륨자동화 승강장 안전문 IP서비스로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백스는 상승패지 가능성이 적어보이네요. 자투를 보시면 이런 우상의 주제가 있으며, 최근에는 2명의 우상 수의 이탈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장기 유평성도는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면 확인할 수 있죠. 딱 2양봉 적가 2차가 지는다면 다시 한번 장기 유평성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요즘은 시간은 좀 오래 걸립니다. 장기 홍보를 보여주다가 장기 유평성 주의 린목식이 왔을 때, 그때 원화지예로 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